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15일 화요일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신자들 사이의 언어생활에 관한 바울의 권면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5에서 32절에서 바울은 흥미로운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이 그 예이다. 부정명령 거짓말을 버리고 그 다음 긍정명령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근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 나오는 구조이다. 진실을 말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무심하게 사실만을 반복해 다른 교인들과 대립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울의 말은 화평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스가리아 8장 16절의 권면과 같은 맥락이다. 바울은 노함과 분노를 내는 말을 금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회중 가운데 분노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분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으로 분노의 표현을 제안한다. 도둑질에 대한 권면은 부정과 긍정명령 이후에 근거가 등장하는 형식을 잠시 중단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부정명령이 앞에 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긍정명령은 마지막에 두며 그것의 근거를 중간에 두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아마도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도둑질과 구제의 연관성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권면의 구제의 내용을 함께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심지어 도둑마저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거침없이 흘러나와서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묘사한다. 바울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첫째, 덕을 세우며 둘째, 적절한 때에 셋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에 하는 새로운 기준을 담은 긍정적인 말로 대체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든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훈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폐해에서 벗어나 덕을 세우며 은혜가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묵상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행한 말에 잘못된 영향이 있다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적용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이 성격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산상보훈 69 주님, 진실을 말하기 원하는 저의 입술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하옵소서. 말과 관련된 저의 실수와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언어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녀 ordinances 저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검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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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